야옹이 공개야 찾아봐 안녕하세요 알다 뭐야 동원군 동생 왔네 동혁이 왔네 부탁해요 부탁 먼저 해야지 부탁 먼저 해야지 부탁 먼저 해야지 사배가 돼 사진 한번 찍어드려요 인기가 많네 찍어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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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놔두고 잠깐만 찍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왜 타이머를 해놨어 동영상 동영상 타이머를 해놨어 사진을 찍어 타이머를 해야돼 지금 찍어줘 찍어줘 카메라 찍고 있잖아 응 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찍어줘 나는 내가 찍어줘잖아 찍어줘요 찍어줘요 내가 이거 들고 있어 저거 그래 안 찍어잖아 그거 나 좀 빨리 찍어줘 세로로 찍어줘 세로로 와야지 이거 하얀거 누르면 돼 저기 차여 저기 차여 너 하얀거 너 일로 와서 앞으로 나마가 찍어줘 빨리 왜 땅 하겠어 아 잘생겼다 아 인기 많은거 아니야 너무 언니 시켜보세요 하나 둘 하나 너무 잘생겼는데 네 됐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핳 왜 봐봐 누구였어 여기 꺼야 여기 꺼야 여기 꺼야 여기 꺼야 이거 찍어줘게 하나 하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